콘서트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그림을 담고 이용민 선생님께서 부르십니다 북녘당 편지 북녘당 하나 잘 있는가 고향을 불러본다 소리쳐 불러본다 저 짧은 임빈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앉은 소실만 세워 거리 봐도 보고 아파도 말할 수가 없거나 꿈속에나 물어본다 고향 사시고 언제 다시 가버려나 내 살던 고향을 북녘당아 잘 있느냐 북녘당아 잘 있느냐 북녘당아 잘 있는 고향을 불러본다 중독하며 외쳐본다 비묻은 휴전선을 지우지 못하고 눈물도 지새우는다 그리워라 보고파라 사랑할 때야 바람결에 날아오는 고향의 냄새 살아생전 가보려는 살던 고향 동력당아 잘 있느냐 언제 다시 가보려나 내 살던 고향 동력당아 잘 있느냐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내 생전에 고향을 이북당 가보려